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세무 5분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일정은 다음 그림의 순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세무사는 2월 초까지 성실신고 대상을 확정하고 업무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크게 3가지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수시선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증명서류 없는 비용계상 등 허위확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때 성실신고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실하게 허위 없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성실신고확인된 항자가 아닐 때보다 납세자의 종합소수세 부담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면 납세자의 충격은 커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의 중요성이 큰데요. 정확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사업 연도가 종료되고 다음에 2월 초쯤에 확정이 되는데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될지는 과세 연도가 끝나고가 아니라 과세 연도 중의 사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리 적격증빙을 수치할 수 있게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법인전환 등을 통해서 미리 성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미리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세무사가 적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를 보면 적격증빙 비용, 가족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자가 적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에는 매출 누락이 없는지 그 다음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 보이시죠?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 5분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